와우, 하이, 봉쥬! 와우, 뷰티풀! 기다릴게요. 오, 진짜? 실례 좀 할게요.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? 지금은 기본기만 보여드릴게요. 네. 미라레솔씨. 그리고 이거 본격적인 음악은 저와 짝꿍이 되신 분 앞에서 오늘 커플 되시면 마지막으로 연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한 번 더 남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최종 순간에? 봤으면 좋겠네요. 네이처씨. 네. 저 이거 기타 아무나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? 정말요? 그럼요. 연주해 주실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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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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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있으면 외로워서 저 음악을 자주 듣거든요. 음... 무슨 음악 자주 들으세요? 저 헤비메탈 많이 듣고요. 헤비메탈이요? 네. 산에서 헤비메탈이요? 아 이제 아무도 없어서 막... 오... 아 지금 그래서 헤어도 헤비메탈로... 아 네. 약간 이렇게 머리 흔들기 좋게...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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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... 이 곡을 지금 밀고 계시나봐요. 근데 이것만 치시는 거 보니까... 그 원스라고 하세요? 네. 알죠. 알아요? 그 트와이스의 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. 그것도 그렇고... 네. 그 원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... 음... 네. 원스 정말 좋아하거든요. 왜 말해요... 여기까지... 제가 화음 넣어드릴게요. 그럼 가사를 같이 써볼래요? 아 그럴까요? 왜 말해요... 왜 말해요... 비밀인데... 알고 싶지 않아... 알고 싶지 않아... 알고 싶지 않아... 왜 말해요... 비밀인데... 비밀인데... 알고 싶지 않아... 좋아. 다시, 다시. 왜 말해요... 왜 말해요... 비밀인데... 알고 싶지 않아... 에이... 오... 이거 무로... 고맙습니다.